자 다음은 훈구쌤명 10월 내용이에요 자 훈구쌤명 소식제에요 완연한 가을 10월도 훈구쌤명과 함께하세요 다재다능 어린이 만원대 2만원대 수족구 수도 50만원씩 가입이 되구요 천일에 아니죠 백일에 100만원 폐렴 25만원 자녀보험도 1종 42종 100만원 3종 200 어깨 최강으로 가입이 되구요 맹장도 최대 300만원 건강체도 바로 보장 면체 감액없는 2대 진단비가 2천까지 질병수수비 100만원 백내장 용종제거까지 역시 보장이 되구요 암주요치료비가 500부터 1억 5천까지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사랑통합보험 3애노 갑상서화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구요 4천8백까지 고가입 한도도 간병인 기본은 20만원 체증은 30만원까지 그리고 치매도 시니어 특정 진단비 시니어 상관없이 치매코드만 받으면 75세까지 천만원 치매보험 가입할 필요 없어요 장기요양 납입지원 네 요거는 기존부터 있었죠 자 요즘에 어린이집 감염병 정말 지긋지긋하죠 자 어린이집 다빈도 감염병 만원부터 2만원까지 준비하세요 자 수족구 요즘 난리입니다 5세까지 50만원 수두는 50만원 5세까지 베일에 홍영 풍진 장티푸스 볼거리 콜레라 이렇게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급성기간지염 폐렴 폐질환 비염 첨식 아토피도 25만원까지 자 감염병 입원비 추천 플랜이에요 수족구 20세 만기로 50만원 수두 20세까지 50만원 소아 특정 100만원 상급종합 20만원 특정 입원 5만원 입원시 5만원 보험료가 거의 2만원 20년당 100세 비갱신형으로 거의 2-3만원 미만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이게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녀 수술비 보험이에요 자 업계에서 1종 40 거의 없어요 2종 100만원 당연히 없죠 3종은 2-3백은 있어요 4호종도 있는데요 회당 보장이 돼요 수술코드 앞자리 세자이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 각각 보장이 된다고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수술보장은 10세 이하 2천만원 10세 이하 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구요 충수염 맹장염 수술시에 200만원 추가시 수술보장 2종 100만원까지 맹장수술도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자 어린지 다빈도질환도 흥루쎄면 보장의 한도가 9세 이하 봐보세요 1위가 편도 1종 40 2위 탈장 맹장 심장 순혈미 9개혈 이게 9세 이하도 많이 하구요 10대 이상은 맹장 편도 치질 비염 척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여기서 나온 대로 1종부터 5종까지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0세부터 10세까지 맹장수술 했을 때 맹장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2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합의 300만원 30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그래서 보험료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바로 보장 2대 진단비에요 2대 진단비는 역시 흥생이죠 4대 무예요 감액도 없구요 면책도 없구요 연계조건도 없고 연령도 무관해요 그래서 이 모두가 가입이 되는데요 기본형보다 저렴하고 흥생명 지금 내열관 허혈성 그리고 45%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저렴하게 45% 할인을 받으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질병수술이에요 OMO 질병수술가 10월에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올라갔구요 병원 구분없이 삼성화재처럼 백내장 대장용종 포함해서 100만원 질병코드벽 각각 보장이 되고 15세부터 80세까지 동일 한도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주호치료비는 500만원부터 1억 5천 10년간 약 15억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정액보상도 2000만원부터 10년까지 최대 2억 그래서 합의 17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령도 업셀링 하면 될 것 같구요 일단 중복까지 중복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연계조건 없이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홍구선명 비령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하고 타사는 정액형 연계가 필수에요 암주호치료비 비령업 업셀링인데요 주계약 사망보험은 100만원 넣고 종합병원 암주호치료비 1000만원이면 끝 자 10년 낱마일도 보험료가 2-3만원 중복까지 중복 보장 된다고 했어요 암 납입지원도 있어요 우리가 암 납입면제는 내가 진단받고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되지만 암 납입지원은 홍구선명은 1년치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우리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 납입지원은 보험회사가 우리 고객한테 1년치 보험료를 지급을 해준다 통장으로 그 보험료로 보험료를 내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암 진단시 전태계약 납입지원 일반암은 100% 납입지원 소외감, 갑기경제 대장연망래암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있죠 홍구선명은 50% 납입지원 그리고 암 주요치료비 암 납입지원과 함께 일반암, 소외감, 납입면제가 되고 암 납입지원은 100% 그리고 나머지는 50% 되고 있습니다 암 주요치료비 보장받고요 암 치료비 보험료는 납입면제가 되고 암 납입지원으로 낼 보험료까지 캐시백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 20년, 100세, 비갱신용으로 해도 3만원,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사랑통합보험에서 갑상선 4,800만원 10월에 갑상선함이 보장의 한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상선 한지증 100에서 300 저하증 100에서 300 다빈치 로봇 특정함 수술하면 100에서 2천으로 그래서 총 4,800만원까지 갑상선함 평균 치료비가 1,126만원이라고 해요 이 모든 걸 다 넣으시면 4,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갑상선한 4,800만원 넣으시면요 보험료가 2,3만원대로 이 모든 거 넣으시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간병인 플러스 유안병원이죠 간병인 사용 일단 최대가 20만원 기본형은 간병인 유안병원은 6만원 합의 26만원이죠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일단 15만원 가입하고 10년 후에 30만원 여기도 유안병원이 5만원 가입시 10년 후에 곱하기 2배니까 10만원 합의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기본형과 체증형도 복층서계가 가능해요 간병인 유안병원 10만원 유안병원 입원비 20만원 이렇게 해서 하루 유안병원 30만원까지 유안병원 은근히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한도 높게 해서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건강한 채는 한 4,5만원대 60만원 60대는 뭐든지 해도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타사 DB 같은 경우는 3,5로 하시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거 자 질병수습이 100세 시대에요 필수담보 수습이 매우 필요하죠 늘어나는 수술건수 수술비용이 필요한 이유는요 의료기술 발달로 고비용 그리고 평균수비용이 늘어나서 계속 받는 치료 실손보험에서 통원비 25만원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줄 수밖에 없다 진단비 대신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흥부세면 수술비 선택해야 할 이유는 질병수술비 병원 구분 없이 백레이자 대장군주 모두 다 돼요 all risk 질병코드별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과 보장이 된다는 거 건강보험은 15세부터 70세 간편은 80세까지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장을 한도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종부터 5종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수술을 했을 때 질병수술비든 종수술비든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흥부세면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래서 질병수술비는 기본형은 50만원 다재단은 15세부터 40세까지는 100만원 3회는 100만원 체증형은 당연히 두 배로 나오겠죠 그리고 수술비 역시 보시면 간편만 빼놓고 성인보험이나 다재단은 거의 1종 42종 50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시니어 특정 진단비 CDR 점수 상관없이 치매코드만 받으면 F코드만 받으면 무조건 진단비가 나가고 고지도 간편하게 알차이머 혈관성 달리 노인성 질환이죠 이 모두가 이걸로 진단받을거면 제가급여 가입하는게 더 좋아요 제가급여도 이 21가지 진단에 대해서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니까 치매진단 가입시에 함께 가입하세요 치매코드 받으면 경도치매 CDR 1점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도 2-3만원대로 근데 치매보험은 솔직히 제가 추천을 안해드려요 보장받기 힘드니까 장기요양 경증 등급이에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위주는 1-2등급만 돼요 하지만 3-4-5등급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야돼요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이 수발이 곤란하던가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할 때 아니면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이 정말 어려워서 제가급여를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1등급 2등급 3-4-5등급도 가능하지만 1-2등급만 넣는게 좋아요 3-4-5등급은 치매만 되니까 결론은 치매만 그리고 이런 1번이나 2번은 요즘에 없잖아요 저렴하게 중증은 시설에 1-2등급만 가입하구요 제가는 1등급도 5등급 이렇게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증재가 경증시설 이렇게 같이 가입하셔도 100-200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요양 1등급도 5등급 추첨플레이인데요 50-50 이렇게 가입해도 흥무생명도 매우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기 20년나 90세로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잠깐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고 이어서 동양생명 설명해드릴게요 해변의 여인님 흥무생명이 수수비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한도를 조금만 본다면 지금 기존거 갱신형 정리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 나쁘진 않아요